일단 좀 왕 당구 하나 만들려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당구 우성의 신세계류 당구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? 이거 안 익은 거지? 봐봐 이렇게 안 익은다니까 꿀! 꿀! 꿀이 왜 흘러나오? 아니 꿀이! 꿀이 흘러나와요! 형님! 어디 있어? 끝 하려는 거 아니야?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구매! 여기까지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다리고요 그리고 토끼 토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이상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벌칙을 만들어도 되게 좋네요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바로